. . 어 좋아. 내가 좋아하는 장면이 나왔어. . . . . . . 이제 이게 이곳이 나의 새로운 아지트가 될거야. 여기있지 어디야? 여기 있지 어디야? 어머나 이녀석 기가 좋은 시간이야! 오랫동안! 이놈이예요, 이놈이수! 그레실도 어디에 있는지 아래? 거기에 두 door으로 건져도 invers줄 도착해, 여기로! 남은 또 너의 남은 데로여서 만나라고 하네 자 이제 마이클의 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잠깐만 내 차는 언제 갔다 놓은 거지? 아 제주스 미스터 디센트, 잘 봐 저 트랩 어디 있니? 제가 개그인은 모르겠지 모르겠지 저는 무슨 개그인은 모르겠지 부럽다 그렇다면 나도 남자랑 안되네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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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프랭클링은 또 왜 나왔니 항상 계획은 그 다음에 네 네 네 네 아니 너네네네 그래서ith가가 와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가장 큰 일 멈춘한 loin Odd blame 3ty 갓 Micro Trevor Lester 그리고 브래드 아 예 Sure 브래드가 있어야말 ŞAH 또 다른 사람을 알던 그말로 하지만 그만뒬 그리고 그만뒬 SUSCRÍBIA 우리 마스터피스 자, 여러분. 우리 시빅듀티 할께요. 그곳에 도착할께요. 그곳에 도착할께요. 좋아. 멋진 일이겠지. 어마무시하구만. 마이클로 운전을 해가도록 하겠어요. 이 차가 그나마 운전하기 좀 편하니까. 마이클. 잘 때려진 tech 많듯 ребята. 정말. 에이 정말 자 후문을 자세히 살펴보죠 자의 쪽이래요 자의 쪽이래요 예 It still ain't fully been explained to me though Well, remind me to go over with you again sometime but not now Look dawg, light again, man Yeah, fuckin eerie. Ain't it? Man you think they put more than one , on our national thousand reserves Yeah, well maybe we really are broke Trevor, how are you doing? 어어어어어 어어어어 자 비행장으로 운전해가자 자 비행장으로 운전해가자 뭐? 당연하지? 미클을 안하고 말해 왜 말해 괜찮아 너한테 돈을 돈을 돈이 없는데 너는 못먹는 사람은 너는 못먹는 사람이야 너는 못먹는 사람이야 이상한거 많이 보겠나봐 아 이거 이 미션 생각난다 이 미션이 제가 처음 했을 때 그때 켜낭을 해가지고 열 몇 시간 했거든 게임을 이때가 한계점이었어 개인적으로 이때 죽는 줄 알았는데 자 무리에다 하이츠로 가야돼요 자 일기에 탑승해서 빨리 와 그래 새벽 6시까지인가 7시까지가 아침 7시까지가 하고 기절했어 이때가 한계였어 이 미션 할 때가 맨 처음 했을 때 정말 매우 많이 힘들었었지 형아 반가운 1 10시까지 bol 이제 하군 형님 이렇게 형님 아 유형 현대 아 아 뭐 뭐 누군요? 누군요? 자,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한거 같애 자, 여긴데 아, 왜 안보이지? 자, 저긴다 큰일날뻔했네 이 차량 쫓아가야되는데 놓칠뻔했어 자, 이 이동경로를 파악하는거에요 자, 너무 가까이 붙으면 안되고 너무 가까이 붙으면 안되고 제가 세트 Bar을 조작하는거에요 자, 이 차량이 여기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자, 그 GPS 기술을 안정하고 있는 곳에 이 차이의 빨간색을 흘러내면 공격해 잘 뭐 생각하신분 나 생각해서, 내가 그 가까운 가까이 남아있지 않게 시간을 지낸 수 있는 시간을 지낸다 그리고 시간은 일어난 시간을 지낸다 오! 일을 지나가는 길이 필요가 많다 멀리 손에 지식산 도로명은 이쪽으로 다allow기지 컨트롤러 방식은 비슷하니까 똑같겠지 지금 시작하자 예! gender beanned 갈 boca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도전할텐데 gender be cuộc, 경기가 필요한 사람 형은 이런식으로 해서 들어간다 이거지 넌 30초년 전까지 과연 그 길을 말해주니까 넌 선택하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지? 자 저기 있는 공사장 말인가? 자 건설 현장 입구를 찾으세요 다른 곳에 있는 곳 다른 공사장이 어디 있을까 이 근처에 있는 건 맞는데 이 근처에 있는 공사장 이 근처에 있는 공사장 금방을 잘 둘러보죠 이 근처에 있는 공사장 물론 이 근처에 있는 공사장 이 근처에 있는 공사장 이 근처에 있는 공사장 자 플랭클린은 그의 집으로 데려가십시오 가보지 마 이 근처에 있는 공사장 이 근처에 있는 공사장 지키소에서 이 근처에 있는 공사장 이 근처에 있는 공사장 좋았어 임무성공 자 남자야차 자 그래 낙하산이 있어 아주 멋짓구만 아! 뭐야 잠깐만 저건 넌 누구냐 넌 누구냐 파슬러 좋아하네 좋아하네 아니 아니 충분해 아니 아님 넌 대신 팔아달라는 건가? 복수치고는 굉장히 소심한데 뭘 닫을라 그래 어쩌라고 미안 너야 다음에 보자 뭐 나중에 다시 살아나 겠죠 뭐 문은 왜 닫었어 아 열려있었구나 자 여깄네요 만나보자 자 바이누드 기념품 알리나플리 뭐 멀쩡한 사람이었잖아 설마 고백하는 거야? 딥 다크 판타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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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 books classic the poor industry compelling pistols ui and take the last go to school is not what I would call me I told the tiger i thought it was unfair anyone's trousers couldn't come i'm done at that point exactly should be bad luck we were such fans if only we could talk yes I know it was only his live in the agent's a win everything if you can let him somewhere pion is like that little lock up I know 자 저 남잔데 야 진짜 정신나갔어 정신나간 놈이야 자 멈춰 자 알디 나폴리난 이 녀석을 한번 추격을 해봐야겠어요 저는 훌륭한 추격 전무가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소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자 지금까지 스토킹 해주자 스토킹킹 스토킹 아바우 오 나이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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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걸 너무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잖아 이거 아 아 스트레버가 제정신이 아니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뭐 와 뭐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죽였다 자 이제 이 남자는 제껍니다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등짝을 보자 자 골파운드 자 여기가 이 종신장한 것들아 이게 그 유명한 연예인차인가? 진짜 난동축 진짜 난동축 자 갱단원 30명을 제거하세요 해 볼 저거 자 이 정해진 무기만으로 적들을 제거해야 돼서 자 이 녀석한테 바로 수류탄을 어디다 던지니? 이 녀석이 깜짝놀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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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가아 대탑놀아 깜짝놀놀아 깜짝놀아 깜짝놀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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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맞춰서 필살기만 잘 써주면 접속 능력만 사실 그냥 껌입니다. 어릴 것도 없네. 30분간 두 쪽은 다르다. 30분간 30분 났다.